안녕하세요. 미니스닥맨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가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다오, S&P500은 살짝 빠지고요.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욕 마감 기사 한번 볼게요. 애플이 상대적으로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지만 사업의 수익 모델이 견고하니까 걱정할 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애플은 상당한 우량주니까 지금이 매수식이다 라는 느낌으로도 읽히는 기사입니다. 우리의 페드 파월 형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전체 세계 시장이 그의 단어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 뭔가 조금 우픈 그런 느낌입니다. 채권왕 빌그로스는 페드가 아무리 사람들을 인플레 우려 속에서 안심을 시켜도 실제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인플레 상승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수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채금리는 계속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총알을 좀 갖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리면 우리는 또 사야죠. 미국인은 확실히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정부가 알아서 돈을 찍어서 니네들 좀 써라 하고 줄 테니까 뭐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천조국이 아니죠. 내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종목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매수 넣은 종목은 애플 4만원 엔비디아 1만원 펠로톤 3만원 팔란티어 1만원 조에티스 1만원 신규 매수입니다. 텔라닥 1만원 퀄컴 2만원 화이자 1만원 월마트 1만원 역시 신규 매수입니다. 조에티스와 월마트를 고심에서 고민해본 결과 또 더밀크TV에서 굉장히 추천하셨던 미국형님이 추천하신 종목이기도 하고 유망해 보이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좀 모아가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매일 주식, 미국 주식이라는 눈덩이 이 스노우볼을 함께 굴려나가실 분들 댓글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저와 같은 주린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